맛있게 먹겠습니다. 소고기. 살짝 한번 드셔보세요. 소고기잖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세요. 일로 오세요. 달걀 드세요. 달걀 들어, 빨리 와. 고기 너무 잘 굽는다. 너무 맛있다. 이 맛에 좀 맡으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어, 먹어. 아니, 괜찮아. 지금 주섬주섬 먹고 있습니다. 식사 진짜 잘하네. 우리 멤버들은 우리 회장님이랑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뭐가 좀... 너무 신기한 게 너랑 너랑 나오면 채널 돌린다. 내가 멈추고를 보고 있다. 막 건네 응원하고 막. 진짜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들고. 장 회장님의 의리가 있어. 끝까지 데리고 와. 이게 좀 힘들어. 이제는 다 됐는데. 이랬는데? 그럼. 성적이야 그랬대. 이 누나는 10년 넘게 올라가면. 근데 진짜 끝까지야, 끝까지. 나는 즐겼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의 부문을 받고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력 보충을 위해서. 오늘. 가로세드 씨.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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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때 그때 맛이 없더니 진짜 함부로 해.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알아서 맛있지? 우리가 그때 뭐 모였지? 오곡밥. 오곡밥 있었고. 다트맨은 뭐예요, 회장님? 제가 낸 건데요? 다 수백 개 나와도 장 회장님이 내일 오셔서. 이거, 이거, 이겁니다. 다트맨은 그냥 날짜리. 쉽게 났어요.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이잖아요. 다트맨. 다트맨이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면. 세상이 오를 때 나타나는 다트맨인 거예요. 범개맨 느낌이네요, 범개맨.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고 싶죠. 다트 회장님의 어떤 이름이 좀 약간 들어가서. 이 다섯 명을 딱 봤을 때. 장윤정 회장. 이게 딱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J로 가자. 제2로. 어, 제2. 일단 제2로 가. 제2. 어, 저기 진짜. 어? 제2MT. 제2MT 뭐예요? 제2MT? 장관의. 장관의 맨 뒤 트롯. 아, 근데 진짜 노래도 저거 맛있어, 맛있어. 어. 제2MT. 어, 좋다. 아니면. 5장? 5장. 5장. 5만 원이야? 다섯 장. 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5장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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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고. 에이. 그냥 5장만 주십쇼. 5장만 주십쇼. 그냥. 큰 거 5장만 주십쇼. 5장. 5장? 5장 괜찮다. 5장. 5장. 그러면 우리 얘네들 투표로 할까. 비밀 투표. 비밀 투표. 비밀 투표. 오케이. 자, 눈 감으세요. 음악 중심에 올라갔어. 이제 리허설 올라갑니다. 올라와주세요. MC 소개를 해 줘봐요, 그러면. 아, 눈부셔. 눈부셔. 빛나는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들 펜타곤이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가수 소개를 해 줘봐요. 자, 김수영 씨 안녕하세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아,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열풍이에요. 무슨 열풍? 트로트 열풍! 자, 트로트 열풍에 힘입습니다. 최초의 트로트 아이돌이 나오십니다. 너무 기대돼요. 잘 볼까요? 장윤정이 만든 바로 그 그룹. 5장! 자, 이 검지. 아, 잠깐만. 아, 맛없어. 노래가 왜 이렇게 맛없어요? 왜 맛이 없어요? 아, 노래에 뭔가 흥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혁 씨 준비해봤어요. 장윤정이 만들고 트레이닝 시킬. 네.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제이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 거잖아, 지금. 하시는 거 같아. 아, 잠깐만. 어, 재윤정 씨. 괜찮아요? 팔 괜찮아요? 어, 팔이 너무 아픈데? 지금 다친 거 아니에요? 다친 거 같아요. 기다려봐요. 다트맨! 다트맨이다! 다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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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쁘지? 쇼쇼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나 우리 애들 기능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러면 거슬래요.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눈 감아주세요. 자! 생각을 잘하시고. 나는! JMT가 좋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나는 다섯 장이 좋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는 다트맨이 좋다. 자, 나는 다트맨이 좋다. 오케이. 진욱이. 오케이. 진욱이. 자, 이렇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섯 장. 다섯 장.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여러분들의 2명은?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장 좋아. 한 명씩. 뭘 정하자. 열정. 뭐뭐. 뭐뭐. 어머, 어머, 어머. 된장, 고추장. 쌈장. 막장, 초장. 그 장으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큼이 초장. 구수한 된장이에요. 멀티가 다 되는 막장입니다. 여러분, 진한 뇌맛. 고추장이에요. 저희는 다섯 장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 장. 머나먼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드디어 합쳤다. 우리가 함께 비벼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섯 장이니까. 자, 떨어져. 저 세계로. 어떻게 러닝하고 있는 맛이upssh, 에 다섯 장. 다섯. 두 접. 잜. Big-o. 다섯. 짱. 다섯 장. 棒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